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는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A3부터 G11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랑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입니다. A1부터 I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는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세로 가로 이렇게 클릭하셔도 돼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세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되는데 또는 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셀 서식의 맞춤 탭에 가셔서 셀 병합을 체크하시고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를 체크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글꼴입니다. 글꼴은 바탕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탕체를 우리 글꼴 탭에 오셔서 여기서 바탕체 선택하시면 되고요. 또는 우리 홈에 가서 글꼴에 가셔서 바탕체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디서 지정하나 동일하고요. 지금 나오지 않으면 바탕체라고 입력 한번 해볼까요? 바탕이라고 입력하시면 바탕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탕체 크기는 17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 선택하신 다음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셀 서식에서 작업하시는 거나 홈 탭에 맞춤이나 글꼴에서 작업하는 거나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편하신 걸 사용하시면 돼요. 글꼴 탭에 바탕체 17 굵게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A4부터 A7까지 선택, A8부터 A11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다음 A3부터 I3을 선택하시고요. 체육의 색은 표준색의 노랑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셔서 글꼴에 체육에 가시면 표준색의 노랑 선택합니다. 다음은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요. D4부터 G11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숫자 뒤에다가 점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범위 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내가 범위 정한 데이터의 표시 형식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는데 숫자 뒤에다가 점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요.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가 있습니다. 샵이라고 입력하시거나 또는 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점자 입력합니다. 점은 문자 하나이기 때문에 생략하시면 자동 큰다운별 처리가 될 거고요. 나는 직접 큰다운별 처리할 거야. 라고 하시면 문 꺼서 처리하시면 돼요. 순위에 대해서 사용자 지정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H4부터 H11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범위 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형식에다가 숫자 뒤에다가 윗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H11 셀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을 클릭하셔서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성적이 많이 오름이라고 메모 내용을 입력합니다. 메모를 항상 표시하기 위해서요. H11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클릭하시고 메모 상자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클릭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 갑니다. 이렇게 메모 서식에 맞춤탭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요. 커서가 깜박깜박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글꼴에 대한 서식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메모 상자의 경계라인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 하시면 맞춤 그 외의 크기 다른 서식들을 지정할 수 있는데 맞춤탭에 가서 자동 크기로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3부터 I11까지 선택하시고요. 가로 가운데 맞춤 홈탭에 맞춤에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 모든 테두리 홈탭에 글꼴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입니다. 결제란 시트에 작성된 A1부터 D2 영역을 복사한 후에 홈탭에 복사하시고 기본 작업 다시 3번에 오셔서 E3셀에 붙여넣기를 하는데 연결하여 붙여넣기 하시려면 연결된 그림을 선택하시면 화면과 같이 그림 복사 하실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담당 다시 대리라고 바뀌었을 때 연결된 그림은요. 기본 작업 다시 3번에 대리라고 바뀌어 있어요. 여기에 담당이라고 바꾸면 마찬가지로 기본 작업 다시 3번에 담당이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다음은 단 원본 데이터는 삭제하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제란에 시트에 작성된 데이터는 삭제하시면 안됩니다. 다음 문제 2번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 5문항 중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구분이 외국어 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분 제목과 외국어 고 해당한 데이터를 선택해서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조건을 A12셀에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조건을 찾을 제목과 조건을 작성해 놓으셨고요. 다음은 커서를 이제 B13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구분이 외국어 고인 일반 전형의 모집인원 비율을 계산하여 표시하라고 했어요. 방법은 외국어 고의 일반 전형의 학계를 먼저 구하고 일반 전형 전체 모집인원의 학계로 나누라고 했어요. 그럼 먼저 구분이 외국어 고에 해당한 일반 전형의 학계부터 구할 건데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Dsum 이란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함수 삽입을 누르신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D로 시작하니까 데이터베이스에 Dsum 이란 함수를 찾으시고 확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요. 가로 세로 제목을 포함한 데이터입니다. 위쪽에 있는 제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표 안에 있는 데이터 A2부터 D10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필드 실제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학계를 구할 거냐면 일반 전형에 대해서 D 이셜 이라고 하셔도 되고 하나 둘 셋 넷 자라고 넣으셔도 돼요. 조건은 구분에 가서 외국어 고라고 입 넣어주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제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찾아갈 주소인 구분이라는 필드명이 꼭 조건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 퍼센트가 구해져 있어요. 미리 적용된 서식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 나누기 슬래시 썸을 통해서 S-U-M 일반 전형의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D3부터 D10까지 드래그하신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외국어 고에 해당한 일반 전형의 학계를 구해서 전체 학계로 나눈 비율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렌털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장기 월 사용 금액 렌털 기간이 3년 이상 이면 만약에 그 외에는 일반 해당한 월 사용 금액 을 이용해서 가격에 표시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3년 이상 이면 장기에 해당한 가격을 가져오고 3년 미만 이면 일반 해당한 가격 부터 월 사용 금액 부터 가져올 까요 커서를 k3 에 갖다 놓 시고요. 등호 하신 다음 문제 if 함수 사용 하라고 만약에 렌털 기간이 현재 3년 이라고 되어 있지만 잠시 확인해 보시면 숫자 3입니다. 3년 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숫자 3이라고 쓰는 겁니다. ok 3에 와서 만약에 렌털 기간 데이터가 3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오래 사용했으니까 조금 할인 되겠죠. 장기에 해당한 월 사용 금액 을 사용 하실 거고요. 신표 그렇지 않다면 일반에 해당한 월 사용 금액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렌털 기간에 따라서 일반이냐 장기냐에 해당한 월 사용 금액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가격을 계산할 거 K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등호 다음에 첫 번째 등록비 더하기 그 다음 12 곱하기 나와있는 그냥 식만 써주시면 돼요. 수정해 주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년에 해당한 등록비를 포함한 1년에 해당한 가격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곱하기 하실 때 저는 앞에다 12 곱하기를 했는데 이 12 곱하기를 각각 그 이프 안에다가 넣으셔도 되고요. 곱하기를 두 번 쓰셔도 되고 저처럼 작성하셔도 되고요. 문제 제시되어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번호에 앞에 6자리를 이용해서 연 월 일을 구해서 생년 월 일을 표시하래요. 사실 주민등록 번호를 딱 보면요. 앞에 85년 12월 5월 생이네요. 76년 5월 24일 생이네요. 라고 앞에 6자리 숫자를 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생년 월 일을 표시하는데요. D17 쓰레커 설을 갖다 놓으시고요. 미드부터 하신 데이트부터 천천히 가도 될까요? 네 는 데이트라는 함수는요. D만 쓰시면 데이트가 나오고요. 날짜를 나타내는 수를 구합니다. 라는 설명이 나오네요. 첫 번째 이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열. 연또은요. 미드 함수를 통해서요. 미드 함수를 통해서 주민등록 번호에 가서 신표 스타트 넘버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신표 두 번째 미드 함수 입력하신 다음에 주민등록 번호에 가서요. 아 가로를 안 열었네요. 미드 다음에 가로 열고 그 다음 주민등록 번호에 가서요. 신표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신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신표 그 다음 이제 미드 MID 다시 한 번 입력하신 다음에 주민등록 번호에 가서요.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둘 그 다음에 둘 둘 해서 여섯 개 생년월일을 가져오시면 되고요. 데이트에 대한 가로 닫고요. 미드에 대한 가로 처리 잘 하셔야 돼요. MID 가로 열고 닫고 MID 가로 열고 닫고 MID 가로 열고 닫고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직접 입력한 건 소문자로 입력이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데이트 첨가 끝에 대한 가로가 잘 닫혀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출발 시간과 정류장 개수 정류장당 소요 시간을 이용해서 도착 예정 시간을 계산해서 K17부터 K23 영역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K17 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어 넣으신 다음 출발 시간 도하기 정류장 개수 도하기 곱하기 정류장당 소요 시간인데 이거는 초단위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요. 아우어와 미니추와 그 다음에 타임이란 함수를 모두 사용해서 도착 예정 시간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과의 화면에 우리는 시간 형태로 데이터를 표시할 거기 때문에 앞에서 생년월일 하셨던 것처럼 데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 형식 만든 것처럼 타임 함수를 이용해서 시, 분, 초를 넣어서 시간 형식으로 데이터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 I 입력하시면 타임이란 함수를 찾을 수 있고요. 시, 분, 초를 시간 형식의 엑셀 일련번호로 반환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는데 타임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먼저 아우어, 시 시간의 부분에 해당한 값을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은 문제에 나와 있는 출발 시간 출발 시간에서 시간을 구할 거예요. 아우어라는 함수를 넣어서 아워는 시간을 추출해 주는 함수입니다. 아워 우리는 출발 시간에서 시간을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H17 셀을 넣어주고요. 심표 다음은 분을 구하실 건데요. 분은 미니치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min까지 쓰면 미니치 보이신가요?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분을 0부터 59 사이까지의 수로 구합니다. 라는 설명을 볼 수 있어요. 미니치 입력하신 다음에 출발 시간에 아까 아우어 함수를 통해서 시간은 추출했는데 출발 시간에 분도 추출을 해야만 도착 예정 시간을 구할 수 있어요. 10시에 시작을 해서 아니면 9시 50분에 시작해서 그래서 시 부분은 아우를 통해서 구하고 분 부분은 미니치를 통해서 우선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H17 셀에서 분만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몇 분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더하기 정류장당 개수 정류장을 10정거장 가는 것도 있고 8정거장, 5정거장 가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정류장 개수 곱하기 그 다음에 정류장당 소요시간 분이라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J17 셀에 있는데 마우스 클릭이 안되시면 왼쪽 방향키를 이용하셔서 또는 직접 J17 셀을 선택 입력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나서 신표 분은 구해놨고요. 초는 그냥 초단위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0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10시 30분이라고 구해져요. 그러니까 10시에 시작을 해서 정거장을 10정거장을 가는데 3분씩 걸린대요. 그러면 30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10시 30분이라고 구해졌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한번 복사해 보시면 9시 50분에 시작해서 8정거장을 4분씩 4, 8은 32라는 숫자를 더해 주니까 50에다 32를 더하니까 60분이 넘어서 10을 뺀 22분 10시 22분이라고 구해지네요. 10시 20분에 시작해서 5, 7은 35, 35를 더하니까 10시 55분이라고 구해집니다. 타임이란 함수는요. 시간 형식으로 표시해 주는 함수고요. 시간의 함수에는 시, 분, 초가 들어가야 하는데 시는 어떻게 구했냐면 출발 시간에 시간을 추출했고 분은 출발 시간에 분을 추출한 곳에다가 정류장과 정류장마다 소요되는 시간을 곱해서 도한 값을 분을 계산합니다. 물론 이 미니추와 그 다음에 정류장당 개수와 소요시간을 곱한 값이 60분을 넘겼을 때는 아우로 넘겨줘요. 넘겨서 표시합니다. 그래서 9시 50분인데 10시 23분 도한 값이 넘어갔을 때는 1시간을 아우로 넘겨서 화면에 시, 분, 초 형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4번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5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품목명을 이용해서 금액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량 곱하기 단가입니다. 수량 곱하기 단가 단가표가 이렇게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가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VL컵이란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단가부터 한번 구할까요? 커서를 T27에 갖다 놓으시고요. 는 하시고요. VLOOKUP 입력하신 다음 품목명을 가지고 같은 행의 품목명을 가지고 심표 단가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드래그하신 다음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단가표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심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단가표에 첫 번째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요.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올 거예요. 2라고 넣으시고요. 심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가져올 겁니다. 문자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괄호 닫고 엔터 누르시면 외장용 하드는 9만원부터 시작해서 잉크는 4만 5천원입니다. 라고 구해집니다. 이 구해진 값에다가 수량을 곱할 거예요. 수량을 앞에서 곱하나 T에다 곱하나 곱하기 결과는 같습니다. 곱하기 수량을 곱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면 90만원이라고 구해져 있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죠. 이 값 뒤에다가요. 원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셀 서식을 이용해서 붙일 수도 있지만 엔퍼센트 문자를 연산자를 이용해서 원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끝에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연결하는 연산자 엔퍼센트 입력하시고 원이라고 입력한 다음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작업 5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1번에 데이터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표 자동차 할부금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할부금에 월 나비 금액을 표 형태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 할부금 계산표에 월 나비 금액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계산식이 있는데 이 계산식을 연결해서 데이터표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계산식을 복사해 놓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단 값의 변화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표시하고자 위치 데이터 위쪽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연결하겠습니다. P8셀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계산식을 연결해 쓸 수 있고요. 또는 월 나비 금액의 계산식을 이렇게 범위 정하신 다음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예스 C 눌러서 월 나비 금액 에다가 컨트롤 V 하시면 붙여넣기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계산식을 연결하거나 복사 붙여넣기 놓으셨다면 데이터 표를 작성할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서요. 예측에 가시면 가상 분석이 있고요. 데이터 표가 있습니다. 값에 변화가 있는 것은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 입력된 데이터는 열에 입력되어 있어요. 세로로 입력되어 있잖아요. 열은 24개월을 있다가 상황기간에다가 B7셀에다가 대입해서 값의 변화를 보고자 합니다. 라고 B7셀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나의 표 형태로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분석작업 다시 2번 에서는 시나리오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이름 정의가 같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시나리오 만드시기 전에 문제의 이름 정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B14셀에다가 이익률 B15셀에다가 불량률 잘 보시면 내가 표시하고자 한 왼쪽에 이름을 똑같이 쓰네요. 이럴 경우 저는 범위를 지정해서요. 수식 탭에 가서 그 다음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그래서 왼쪽 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름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왼쪽 열을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B14는 이익률로 바뀌어 있고요. B15는 불량률로 바뀌어 있어요. 물론 클릭하고 이름 상자에다 이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G13셀을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매출 이익 합계 라고 입력하고 엔터 눌러서 이름을 정의합니다.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것은 이익률과 불량률 두 개입니다. B14와 B15를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데이터 탭에 가시면 예측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하셔서 시나리오를 만들고자 합니다. 추가 누르신 다음 시나리오 이름을 넣으실 건데요. 문제의 매출 이익 증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 현재 20%를 30% 이익을 볼 거고요. 불량률이 현재 3%였는데 2%로 좀 줄여 볼 거예요. 2% 0.03 0.02 라고 넣으셔도 되고 2% 넣으시고요. 추가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을 작성하실 건데요. 매출 이익 감소 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신 다음 실제 값에 변경되는 거는 B14 부터 B15 입니다. 라고 하시고요. 현재 20%를 15%로 불량률을 좀 4% 까진 허용하겠다라고 4%로 입력하신 다음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요. 두 개 매출 이익 증가랑 매출 이익 감소에 대한 시나리오가 만들어져 있다면 요약을 클릭하셔서 G13 셀에 대한 값의 변화를 좀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로 보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현재 작업하는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 이란 시트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이익률과 불량률이 현재 값이 나오고 매출 이익 합계가 표시가 되는데 증가했을 때 감소했을 때 값의 변화에 따른 매출 이익 합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매크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는 매크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도형에 연결하는 문제 또는 단추에 연결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 기록하고 연결하는 문제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매크로를 기록하실 때 주의하실 것은 항상 비어있는 셀을 먼저 선택하시고 작업을 합니다. 개발 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을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합니다. 평균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E13부터 H13에 대한 평균을 는 에버레이지라고 입력해서 쭉 복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범위 정하신 다음에 수식에 가셔서 자동학계에 가셔서 평균이라고 입력하셔도 평균이라고 선택하셔도 평균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 값을 다 구하셨다면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다음은 조금 전에 평균이라는 매크로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평균이라는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기본 도형의 오각형을 융하래요. 삽입의 도형의 기본 도형에 가면 오각형이라고 있습니다. 기본 도형의 오각형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정오각형이라고 표시가 나오네요. 정오각형 선택하시고요. 기본 도형의 정오각형 그 다음 위치는 J3부터 J5 영역에다가 만들겠습니다. 라고 J3부터 J5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십니다. 텍스트를 평균이라고 바로 입력하시면 돼요. 도형을 그리고 나서 바로 평균이란 텍스트 입력하면 입력하실 수 있어요. 물론 텍스트 오타가 있었을 때는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이용하셔서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고요. 다음은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셔서 조금 전에 기록해 놨던 매크로 평균이란 매크로가 있습니다. 선택하겠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누르시면 이 도형에 매크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마우스 갖다 놓으면 손모양으로 바뀝니다. 평균 값을 지웠을 때 마우스 클릭하면 평균 값이 매크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바로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두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개발도구에 매크로 기록하셔서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서식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그 다음 A3부터 H13을 선택합니다. 홈에 가셔서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으니까 모든 테두리 선택하시면 매크로 기록이 끝났어요. 개발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누르셔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조금 전에 기록한 서식이란 매크로도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이 필요한데요. 삽입의 도형에 가셔서 기본 도형에 가서 배지를 이용하라고 했어요. 배지 선택하시고 J7부터 J9 영역에다가 7, 8, 9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서식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테두리가 없었을 때 없었을 때 매크로 누르시면 서식이란 매크로를 누르시면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의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 작업을 클릭했더니 차트 하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서별 매출 현황표에서 부서가 영업 일부에 해당한 데이터만 차트를 범위를 수정하라고 했어요. 근데 현재는 부서가 영업 일부 말고도 영업 3부 회 영업 부 다 2부 까지 있어요. 데이터 범위를 좀 수정하고자 합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기존 데이터 부분 부분 삭제하는게 더 번거로워요. 그냥 다 지우시고 범위를 깨끗하게 지우셔야 돼요. 다음 사업명가 목표액과 달성액 영업 일부에 해당한 데이터만 이렇게 제목과 목표액과 달성액 제목과 목표액과 달성액을 선택하시고 확인부터 눌러주시면 데이터 범위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액 계열에 대해서 표시기능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달성액 계열에 대해서 표시기능 꺾은 선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또한 보조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오른쪽 눈금을 통해서 꺾은 선형은 보겠다는 거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차트 제목과 축제목은 그림과 같이 입력하라고 했는데 차트 제목 우리 차트 요수에 가서 차트 제목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 나와있는 차트 제목이 영업 일부 매출 현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축제목은 이렇게 세로 방향 후 작성이 되어 있는데 버전업이 되면서 그 부분이 좀 안되어 있어요. 서식을 바꾸시면 돼요. 축제목에 가셔서 먼저 기본 세로 선택하고요. 보조세로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세로에 대해서 축제목을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목표액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보조세로에 대해서 달성액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각각 축제목에 대한 데이터 수정하셨다면 먼저 기본세로의 축제목 목표액을 선택하고 마우스로는 축제목 서식에 가셔서 축제목 서식에 제목 옵션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어디를 클릭할 거냐면 크기 및 속성에 가셔서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바꾸겠습니다. 달성액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차트 제목과 축제목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목표액 막대에서 김남진 하나를 선택하면 4개가 다 선택이 되네요. 다시 한번 선택하면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요. 값을 표시하래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하나의 요소에 대해서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법내 서식의 위치를 아래쪽으로 법내 우리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법내를 아래쪽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법내를 선택하시고 글꼴을 도둠체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합니다. 글꼴을 도둠체 쭉 내리셔도 되고요. 글꼴 찾는 게 너무 번거롭습니다. 하시면요. 위에다가 도둠체라고 쓰셔도 돼요. 크기는 11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울인 꼴 선택하실 거고요. 테두리는 그림자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법내 선택하고 오른쪽에 법내 서식에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합니다. 체육위에 가셔서 체육위는 체육위 선에 가셔서 체육위에 흰색 단색 체육위에 흰색 배경 1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차트 영역을 선택합니다. 차트 영역의 그림자입니다. 효과에 가셔서요. 미리 설정에 그림자를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시고요. 테두리에 우리 체육위 선에 가셔서 테두리에 둥근 모서리를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둥근 모서리까지 작업해주면 문제에 나와있는 차트와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과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차트 5문항 서식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의고사 보셨습니다.